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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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 장비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고안갈비를 넣어가지고 순두부짬뽕 그리고 이건 프랑크 계란후라이 이거는 추억의 게살 튀김 또 장비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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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안녕. 어느덧 아느덧 초콜릿 간장 스테게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아.. 바삭바삭 아load 아load 잘 아주면 새우 오소스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아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제 harus 아직은 뭐예요? 진짜 맛있게 먹었고 초콜릿 너무 맛있어 히힛 오늘의 밤에